어우, 잘 만들었는데 계속 가것 처리 돌면 줄 것 같지? 오, 내 하고자 비가 너무 맛있어 짜잔~~ 붕어빵이랑 호두과자 샀어요 우리는 빵돌이 빵순이 그리고 오늘은 요보 초밥이랑 생생오동도 해 먹으려고 아주 90까지 완벽 준비 밤 넣으세요 밤이 너무 뜨거울 것 같아 4인분이니까 2인분만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우윤희가 요리사 야, 손목 한번 걷어주고 아, 뜨거워 자각을 하나 곱게 하네요 어? 떨어지면 아닌데? 밥을 많이 많이 아, 뜨거워 어, 이거 냄새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빨리 먹고 싶다 흐흠 짠! 예쁘게 해 잘하는데? 또 데코도 예쁘게 해야지 고니 타임 고니가 해, 여기서 멘토 손이야 내가 금방 해줄게 오 오 오 오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죠? 굿 잘 먹어볼까 쫄깃밖에 잘했다가 응 뿌듯뿌듯 음 음 맛있어, 배추가 없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둘 다 먹을래 아 아이고 완전 얘네 흐물흐물해졌노 봐봐 아, 진짜? 응 아, 내 봉어빵 아, 봉어빵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났슈 음 뻗어빵은 뭐 그래도 괜찮지 음 이거 스위트인데 괜찮아? 응, 나 나 야 야 이거 왠다 봉어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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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체를 알아볼 수가 이거 봉어빵이 아닌데? 이게 뭐야 아, 슈크림 맛있네 응 저번주에 제 동생 이제 군바하는 시계를 사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주 일요일에 이제 가족이랑 같이 이제 세종가서 어 이제 약간 이별여행 느낌으로 요런 한옥 있는 집 가가지고 이제 자고 다음날 논산으로 가는거였는데 논산 가기 전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막 잘랐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잘랐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뚜루룩 나는거야 근데 그날 딱 이제 군대 딱 보내주고 왔는데 상원이 이런 말만 하면 갑자기 눈물이 막 뚜루루룩 나는거에요 그래서 갑자기 막 상원이? 하면 갑자기 뚜루룩 뚜루룩 해가지고 뚜루루룩 근데 뭔가 그전에도 약간 울 것 같긴 했는데 막상 막 그 머리 밀고 막 군대를 가가지고 막 그런거 하는거 보니까 뭔가 나이 차이가 여섯 살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갑자기 눈물이나고 응 갑자기 Beverly 흥오ק 안올라고 말하고 눅빛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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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안 울고 같아가지고 말한건데 안 울어요 아니 울으면서 안 울어요 그래도 잘 보냈는데 뭐 잘 갔다오면 되니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그런 훈련 입영 캠프? 막 해가지고 막 어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플이 있는데 근데 아직 귀엽게 저녁일 계산기 해가지고 디데이 545일 0.5% 나왔어 아 0.5% 나와 좋아 나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고인은 10년 전에 갔지 어 10년 전에 갔지 진짜 지금 1년 2개월일걸? 지금 18개월이니까 그래서 내년 10월 4일에 제대를 하는데 근데 지금도 막 코로나여가지고 2주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훈련소에서도 자가격리를 하고 자대 배치 바꿔도 자가격리를 하고 근데 다행히 코로나긴 했는데도 그래도 군대 그 있잖아요 입구 여기 해가지고 앞에 입구 들어가서 인사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저희 엄마도 폭풍 눈물 이제 울고 인사하고 왔죠 근데 뭔가 이제 일요일 월요일까지 하고 오니까 진짜 벌써 거의 이제 주말 다 됐어 하루가 뭔가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지 어 잘 갔습니다요 그렇습니다요 갑자기 눈물 난 거 생각하는 이 친구 가지고 웃는 거잖아 내가 너무 웃겨 안 웃겨 오늘 너무 웃겨 오늘 돈이 머리 자리로 왔어요 머리가 엄청 길었어 어? 뭐예요? 뭐예요? 방금 봤어 휴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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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울어 약간 옛날에 그거잖아 우결해서 니코디 울어도 돼 이런 거 하는 거 같아 이거 뭐예요? 생일 선물? 진짜? 너무 감사해요 생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아 내가 그때 생일 동안 말씀드렸다 이리 와 감사합니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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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겠다 깜짝해 나 이런 케이크 너무 오랜만에 놨어 엄청 오랜만에 놨어 이렇게 울질 않았어 맛있는 딸기 케이크는 아싸 나 내 옆에서 추워 먹어야지 추워 나 추워 다 드니까 먹겠네 아 대박 또 비싼 투썸 케이크요 또 비싼 투썸 케이크요 5만원만 깔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케이크 아쉬랑 같이 나가는 걸까? 어 맞아 맞아 어 걸렸네? 아니요 오늘 거기 걸려 여기 쉑쉑 어디? 이렇게 보니까 가만있다가 야 맞다 너 정신 목표는 없었어 아 그래 오늘 쉑쉑 갈 머리네 시원한 고기 상 Ổ어 쫄아가기 와아 슥쉑이다 아 싱싱이다 아개수도 먹을 수 있나 посмотр 아 진짜 없었어? 사람 많아 제가 휴식 먹으러 왔습니다용 근데 아내는 너무 사람 많고 너무 바깥해 여긴 알 수도 있어 어? 수고했어 맛있게 생겼어 본인 건 뭐야 이거? 나는 스모크 쉐이크 내 거는? 나는 나쁜 쉐이크 이 자식이? 나는 치킨 쉐이크 나는 치킨 쉐이크 바닐라 쉐이크 그리고 콜라 이렇게 시켰어요 맛있겠다 원래 감칠을 저번에 두 개 시켰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를 다 남겼어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치킨이 예쁘다 음 치킨 짱 맛있어 맛나 봐 근데 여기 쫄깃한 거 먹어야지 맛있지? 응 응 이거 먹어 완전 크게 먹어야지 후염 마셔봐 응 응 빨리 끊을 수 있어? 응 그치 약간 조합이 이상하지? 난 별로 햄버거에는 콜라지 응 근데 생각보다 엄청 빨리 나온다 바람이 왜 이렇게 막 불어? 우리가 먹을 거 아닙니다 아까는 바람이 부는데 추워 빨리 먹고 가야겠다 비둘기 공원인가? 뭐 비둘기 진짜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비둘기가 다 흘러오는데 이거 봐 너희들 왜 이러니? 나한테 비둘는 하지 마 NG O D R N G O 귀여워 입어야겠다 아니 이거 되게 꼬묵꼬묵 잘 입는다 진짜 입고 창문을 좀 열어야겠어 난 권이 머리 자랐을 때가 제일 귀여워 여섯 배란 말이죠 지금 최고가다 지금 귀여워 뭐야 이 꼬미 귀여워 나른 나른하다 나른 나른하지 응 밥 먹고 뭔가 날씨도 좋고 나른 나른 자 한번 열어볼까요 집 구경하는 거야 생크림 완전 맛있겠다 이야 진짜 맛있겠다 다음 주이긴 하지만 미리 생일 축하할까요 미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모예 생일 축하합니다 보세요 네 손 빌고 귀엽게 부네 뭐 하는 거지? 내꺼 네꺼 여기 생크림 너무 많이 넣고 나온다 아까워 그러니까 이 생크림 맛 같다 어 어 빵까지 째려줘 권아 케이크를 먹어 그거 먹지 말고 왜 이렇게 없어보여 으어 어 이것은 Dad Oh 이건 아니에요 안이 완전 상큼한데 고니 덕분에 나도 케이크 먹으러 그러게? 생크림 우와! 생크림 근데 많이 안 달고 맛있어 응 맛있다 나 고려하네 어메다노 고마워 땡겨요 땡겨 땡겨 없나? 응 응 옛날에 이런 케이크 써면 칼로 바로 여기 생크림 쫙 다 들어내가지고 다 버리고 오빠 집에서? 이거 생크림 다 응 여기 집 다 생크림 싫어해서 응 나도 그때는 별로 안 좋아했어 아 진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맛있어 이거 한번만 이렇게 포커스 찍어보고 싶어 해봐 그렇네 이거 하나 먹고 싶어 아 뭐? 응 야 이거 뭐야? 뭐야 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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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스테이크 먹는 것 같았어 방금 그 딱 써서 다 이렇게 응 응 응 응 응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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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여러분 저희는 오늘 포촌에 오리구기 먹으러 왔습니다용. 왜 울지용? 그냥 말투 한번 가볼게. 왔습니다용. 오, 우리 거 반찬 먹고 있어. 진짜 신기하긴 하다. 오, 우리 찾아왔어. 그만, 그만. 알았어, 멈추네. 파견받은 노래방 가나? 오, 귀여워. 앞에 얼굴 모양 나온 거 봤어? 응. 우와, 땅콩. 아, 치맛. 아, 치맛. 내가 말하는 거 봤어.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이거 좀 들고 가서 먹어봐. 이거 안 봐. 맛있어? 아, 네. 그래, 맛있어. 아, 네. 그래, 맛있어. 오, 네. 오, 네. 오, 네. 오, 네. 맛있어? 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겠다. 양팔이 나왔어 완전 맛있게 잘 됐다 이거 먹으면 딱 괜찮겠다 이 느끼한게 이거 세개로 캡슐 할 수 있는 이건가보다 테라 뭐야? 이거 진로에서 나온거 오 귀엽다 두꺼비 뭘까? 오 내 상자 핑크 두꺼비? 이거 뭐지? 우리가 좋은걸 뽑은 놈가? 귀여워 나 되게 귀여워 같아 아 진짜? 대박 감사합니다 오 귀엽다 진로 두꺼비인데? 오프너 이런거 보다 낫다 제일 좋은거 받았어 그니까 초고상품 여기서 그런거 같아 내가 보고 그니까 나도 이게 제일 괜찮은거 같아 다른거 봐 오프너 질라면 터 이게 제일 괜찮은거 같은데? 우리가 우리가 좋은데 그니까 운이 좋네 응 좋네 소주의 원주 진로 이즈베 넌 보는 내 앞뻑기 한다고 여섯 떡볶이고 유튜브에 힘을 발휘한건가? 귀여워 귀엽다 엄마 이거 봐봐 귀엽지 귀엽다 귀엽다 눈썹도 달려있어 그럼 날 찍어 얘는 여잔가? 여잔가 파란색이 남자니까 남자여서 우와 한옥 이렇게 한옥이네 나한테 오 새로운 커피를 먹어봤네 맛있네 응 나도 먹어봤는데 괜찮은데 이름이 뭐라고? 아이스타인 저는 모르겠다 아이스타인 날라 아이스타인 날라 아이스타인 대회 아이스타인 뭐해? 어? 뭐해? 물고기 있나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며칠 생활하던데 우와 네 여기 예쁘는데? 우와 진짜? 어 저기는 꽤 근데? 우와 우와 하지마 오우 전수도 물내로 온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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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그 저기 보트 이쁘다 그치? 우와 지금 딱 이쁘네 딱 이쁘네 딱 이쁘네 딱 이쁘다 달려 보니 달려 오빠 달려 하이라 나중에 다리를 늦게 빨리 하여 얼굴 가만히고 하.. 하.. 아아이 발가워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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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같이 진짜 힘들어 하핳 하핳 어, 겁먹기. 빨리 가야. 둘 다 생일 선물 샀습니다. 딥티크 탐. 탐다오. 탐다오 해가지고. 탐다오. 어, 향 맡아봤는데 또 괜찮아가지고. 생일 선물. 내가 이런 약간 무거운 향이 없어서 약간 무거우면서 봄, 가을, 겨울에 쓰기 좋은 향. 정말 오랜만에 해 хочется. 재밌어보이는데? unas 재고 싶어 먹어. 나 해볼게. 안돼. 당기! 여어어어어 가라도 요니 야 여기 운동 다 하는데 오늘 오늘 한 스포츠 여러 개 네! 하고 간다 우와! 왜 안고 가?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갑니다용 생일선물로 받은 딥디크 열어보겠요 열어보겠요 짜라란 오! 아 이렇게 되어있었구나 그리고 섭섭스로 받은 이거 두개 짜라란 오! 아니 이거 병이 좀 이쁜거 같애 자 이건 퍼퓸입니다 오드 퍼퓸 갑니다 오! 친절하네요 아 눈을 꼭 고지각해 향 맡아보자 음 향이 근데 독하진 않지 엄청 처음 뿌렸는데도 난 이 향 좋은거 같애 그리고 우리 미니어처도 구경해둬게요 미니어처 조그만 병인가? 어! 아 뭐야? 아! 내가 기대한 미니어처 약간 이거 미니어처고 하자 미니어처가 제가 귀엽지 이렇게 할래 했는데 뭐야 이거 좋아? 비싼게 좋아? 비싼건 달라 아 이거 뜯어 벌렸네 그러게 멍청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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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집가는데 너무 옷 갈아입기 쳐가지고 잠옷 입고 가고 있어요 하하하하 어 붙잡아 하하하하 그래도 부끄러워가지고 바로 도망가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포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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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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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